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여성아가일, 여자아가질, 아가일 이렇게 아소트 되어 나갑니다. 네, 이거는 10살부터 여성이면 두고 남았습니다. 먼저 칼라, 이게 나머지 분이라는 거, 실제 재직은 안고요. 나머지 분 샀기 때문에 품질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떤 칼라는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거 있고 어떤 칼라는 좀 적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소트를 하더라도 석들에도 어떤 칼라는 좀 중복이 되고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구매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칼라가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슷한 것 같은데 무늬가 좀 다릅니다. 이렇게 좀 연해가 회색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두 칼라씩 그리고 오렌지가 돼 있고 칼라는 같은데 오렌지 이거는 또 아이 그리고 이거는 네, 좀 양이 많았던가 봅니다. 이렇게 오렌지 양이 많아 또 중복이 되네요. 네, 또 아이. 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은 좋습니다. 직접 마네킹에 한번 신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목도 그렇게 길지도 않습니다. 네, 이렇게 무늬가 발등이나 목 그리고 발바닥까지 이렇게 다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실제 마네킹에 신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뒤꿈치 접는 걸 기준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목이 발 사이보다 더 짧습니다. 그래서 목이 길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직접 하나 신어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분, 여유분입니다. 여유분. 그래서 이렇게 아소트 돼서 어떤 칼라는 반복되는 얘기인데 어떤 칼라는 좀 더 여유가 있어서 예, 중복돼서 더 들어갈 수, 아소트에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 어떤 칼라는 부족해서 적어서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구매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신어 보여드린 모습입니다. 마네킹. 보이시라? 예쁘잖아요. 네, 이렇게 칼라패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빨갛다고 해야 할까요? 이거는 오렌지. 그래서 한 가지 칼라보다도 이렇게 칼라를 다양하게 하니까 목까지, 목,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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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그리고 목 이렇게 조용차 칼라는 지색에 빨강에 오렌지 이렇게 배색을 해놨습니다. 목도 길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분, 국산, 네, 어떤 칼라는 더 많아서 중복, 아소트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구매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산입니다. 네이버 검색창 킹석에 오십시오. 그리고 개구쟁이 분들, 아니면 또 실용적으로 막 신으실 분들 값도 저렴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멋있잖아요. 찬찬한 무늬. 이게 아가일. 여성 아가일. 10살부터 여성이면 누구나 실수. 목은 길지도 짧지 않는 중목. 중목. 발, 바닥 사이보다 목이 더 짧습니다. 네, 그래서 신음은 이렇게 좀 멋있다는 것. 구매 전 참고하시고 반드시 믹서, 아소트 되어 있다는 것. 어떤 칼라는 경우에 따라서 더 중복되고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나머지 문을 사다 보니까 칼라가 적은 것도 있고, 또 모르새 한 가지 칼라만 더 있고, 그러니까 이 점은 여러분이 좀 참고해 주시고, 구매 전 참고해 주시고, 제적하면 아소트에 쫙 일정이 맞출 수가 있는데, 나머지 문 사다 보니까. 그래서 값을 대신 좀 저렴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좀 실용적으로 막 신으실 분들, 더름 타지 않고 멋있고 좋지 않습니까? 양말 의의가 뭡니까? 발에 신어서 편하면 되잖아요. 남자를 빨아들이고, 더러운 턱, 위생적이고. 네, 양말 신는 의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한 값에 실용적으로 신으실 분, 또 개구쟁이들, 신기실 분들은 선택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산 네이버 검색장 킹삭입니다. 이렇게 아소트 돼서 나간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아소트 돼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보라가 싫어서 하면 그거는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편의상 이렇게 한 세트씩 믹스를 해서 아소트에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건 나머지 분이라 조금 구매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좀 실용적으로 신으시고, 저렴한 값에 신으실 분들은 구매하십시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겁니다. 좋습니다.